아.. 으음.. 여기 불.. 엘리트 쪽으로 가볼까? 칼 사망 블랙리켓 나비처럼 내려서 다른 건 뭐였어? 슉슉 슉슉 왜 이렇게 깍뜨리지? 아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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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선생님 아이고 하늘은 블루님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후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에그머니나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형상 발돌림 불격 엘리트 생각하면은 유령 형상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형상이 쳐도 못 잡을 것 같아 상황이 너무 안좋아 네 물론 제가 길을 제가 길을 너무 힘든 길을 잡은 것도 있긴 한데 유령 정성 정성합니다 벌집 규제피 단투 뭐 뭐 뭐 뭐 넣지? 엘리트 잡으려면은 저기 하나 차라리 빨간맛 나왔으면 더 잘 잡았을 것 같은데 포션 상태랑 덱 상태를 보면 그러니까 빨간맛 주세요 젠장 악마의 형상도 턴당 1.30 오르는데 무력의 형상도 턴당 1.30 올라야 하는 거 아닌가요? 치포리타 너무 약해요 어... 어... 전국 사일런트 연합해서 전사협 아니 벌집에 단순사에 맞는데 이거 아니 벌집 어딜 쓰냐 대신제로 민첩한당 홈깍기는 수가 있습니깐 전국 사일런트 앞에가 또... 다리 꺾기... 너무 구린 것 같아... 그래도 견전이 있으니깐 쓸 수 있겠지 강원은 잘 들어갔네 제작한당 그릇의 형상 시각 장령의 형상 플랭리 마무리 걔도 걔도 마무리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보스 육강형인데 왜 이렇게 독이 안 나올까 과즙 능숙한 지르기 상점 가서라도 독을 꼭 좀 찾아봐야겠어요 보스가 슬라임일때만 독을 주는 더러운 천탑 아 돈좀 빌려줘요 상점 아저씨 빌려줘 돌겠네 단골인데 좀 깎아주세요 2000시간동안 단골인데 내가 저 집에 쓴 돈만 합쳐도 얼만데 능지 떵락 능지 떵락 애놀이 없는 장사가 어딨어 고것은 여기 있구요 어 서세가 났습니다 아니 이걸 연고를 못 돌린다고 드로우 너무 걷지 같다 잘 괜찮나 잘 괜찮나 역시 10폭이었지 역시 10폭이었지 역시 10폭이었지 코스트유블이 왜 안 나왔을까 코스트유블이 왜 안 나왔을까 연기 돼야겠다 엘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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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시랑 그러면 저거 피단병 믿고 진짜 신성 투 가지가지 한다이 압도 규칙 이 여성의 끝이 보인다 제발요 제발요 안될 게임입니다 잠깐 카드 보는게 나겠지 갓갓독 이런거 없나 유독카스 다리걸기 유독카스도 하나 필요하긴 한데 넥구름 이거 데미지 몇이지 1,2,3,15 이렇게 되나 21데미인가 아이 닐리 저도 닐리요 오 소수의 방심이야 와 닐리 최고 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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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닐리에서 형상 뽑으면 이론상 최고의 유물 아니네 바로 클리어가 나오는 간유물이었네 간유물이었네 왠전 왠전 막상에 있는데 저거 왜 수원만해 에 뭐 수원만한 덕분에 이기긴 했다 149딜 금융 독재 플라잉 리 밸류 너무 쓰레기다 어 불쾌만 잘 뽑으면 될 것 같은데 도움말 도움말 능숙 대단원 쓸 수 있지 않을까 대단원 쓸 수 있지 않을까 대단원 쓸 수 있지 않을까 곰 터져요 펑 빨건 가면 삼짓빛 연금 이엔금 얘네들 얘네들 또 왔다 규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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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규집비 없어 규집비 규집비가 났어 축축축보다 구입비 규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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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집빛 아 9 22 아 가드 올려야겠네 음 미라의 손 슈퍼손 미라손 밀리 있으면은 얘는 잡을만할 것 같아요 괸전도 있겠다 악몽 손에 잡아두고 있다가 저 뭐 이상한 악몽 발돌림 있단거 쓰면은 투샷 별거 아니겠지 악몽 악몽 폭주 악몽 도말바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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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대충 형상이나 잡고 있으면 되겠지? 폭주총네? 폭주총 들어간다 갓 밀릴 그건 제산상입니다만 손목감 현재돌 현돌 블리트 길은 단 하나 외길이다 외길 아 1댄 맞았다 괜찮아 아 1댄 맞았다 칼질, 독재, 담보사 이런 카드들은 지금 넓혀 없지 10호가 어떤 애한테 쓰지 근데 얘네 둘은 같은 주공자인데 왜 7x14나 차이나 아무리 랜덤이라지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 맹독 맹독 드디어 나왔다 아 귓집비를 넣을 걸 그랬나 돈이나 다 쓰고 갈 수 있을랑가 모르겠네 유독하스 내가 카드를 그렇게 많이 안 받던가 내가 카드를 그렇게 많이 안 받던가 공중재비 이런 것도 좀 주고 그랬으면 음 거인의 머리 나와도 쉽진 않겠네 11 아 아 실패 아 악몽 강화 안 된 거라서 3코스트인데 축쇄 정신 공격도 얼마나 한가요? 없어서요 아니 전공 하향 너무 때린 거 아니야 이거 원래 0코였는데 0코였다가 1콜 올리면서 선천 달았던가 암튼 너프 먹고 갯을 보네 진짜 비상단 주도 괜찮았을까 비상단 주도 괜찮았을까 충충카피 좀 줬으면 좋겠는데 왠전 이거는 맨날 밑에 있어 지회도 상태 이상하고 나도 상태 이상해 총을 가라앉게 했다 비슷하게 생기는 둘이서 제가 린다 뭐하는거야 이게 아우 죽어 죽었네 열쇠는 다 모았다 근접만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 진짜 빨리 나왔네 이번엔 달력이 있어서 그렇지 않겠다 10옥 벌집 잡을 수 있나 퀴즈 귀집이 네 네 예 달력 한번만 발공됩니다 7턴마다 저것 수정되던데 이거 칠번째 턴 종료심 아이 구압기 이벤트 게 싫어 멋췄던 이벤트 하러 있어 이벤트 흉삼시 뱅크츠 고생 많았고 총매 촉촉하게 만들어주지 총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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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 맞을까? 드루 보는 게 더 도움되겠는데 모바일 배려해서 이번에 풀어졌습니다 모바일? 딱히 모바일은 아니네 그냥 다양한 플랫폼 등 알려고 키웠댑니다 모바일은 아니었구만 스비카드 왜 켜놔냐 다행히 모바일은 아니네 다행히 모바일은 아니네 네 지금 시켜서 스위치를 통해서 휴대플레이를 할수있다구 코스트계산 잘 못했네 왜 코스트가 하나 없지? 네 반대 스위치 슬러스 넘지 좀 됐어 스위치 슬러스 스위치 슬러스 스위치 슬러스 들어가다 봐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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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독 가스 안나오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잡는 데 하셔버리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짜 안나오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댓 1댓 맞았어. 안나오나오나오나오나오나오. 주탄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유독 가스나오나오. 유독 가스 없는 것도 아쉽네요. 가스 없는 것도 아쉽네 개도 한 턴 더 보는 게 낫을까요? 이거 일단 잡긴 잡을 것 같은데 미세렐들 평상 2장 제5자 먹어야지 먹어야겠지? 포샷? 찝찝한데 그것이 빛이나 울리가 없지 평상 댁에 3장이나 있다 거기서 연락하니? 멀쩡맫 격؟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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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굉장히 중요하다고 성비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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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 reinfor 아멘 아 불쾌 케이크는 어때 낫지 말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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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같다 아 아 그냥 심장이 불쾌한 꼴을 보고 싶어서 근데 귀체핏 써도 힘이 0이네 불쾌해져라 방어도 0을 얻습니다 심장 허어 자체 릴리가 다했다 신간 닐리의 고수 릴리의 고수 릴리의 고수 릴리의 고수